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과거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부라고 비판을 했으며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하고 민주당이 감론을 박은 벌인 끝에 결국은 법인세는 1% 정도 인하하는 것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지고 현재 해당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죽자고 반대했었던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초부자 감세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프레임과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의 소득을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는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국내 투자가 활기를 띌 뿐만이 아니라 경상수지 개선이라든가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가 되었던 법인세법의 개정 효과가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 수익은 올해 1,4분기 102억 8,45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반면에 같은 기간 해외 재투자를 위해서 해외 법인에다가 쌓아둔 유보액은 35억 2,770만 달러에서 15억 5,33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등 주요 그룹들을 중심으로 자본 리쇼어링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해외 법인이 보유 중이었던 유보금을 대거 국내로 들여왔고 국내 설비라든가 투자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배당금 수익은 8조 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0배가 늘어났고 현대차그룹 역시도 미국, 유럽, 인도 등 현지 법인에서 총 59억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SK, SK하이닉스 등도 1,4분기 자본 리쇼어링에 가세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기재부라든가 한국은행은 연초부터 주요 기업들의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 수입에 대한 과세 규정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4분기 대비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 소득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올해 1월 1일에 법인세 개정안이 시행이 된 것이 국내 자금 유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된 배당금을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켰고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인여금이 국내로 배당이 되면 해당 국가, 국내에서 모두 다 과세를 한 뒤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쪽 국가에는 세금을 추후에 돌려주거나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중과세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해외 투자가 많은 기업들로서는 국내 유입보다 해외 계좌에다가 묶어놓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내 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손질을 했고 실제 현대차그룹도 해외 유보금을 이번에 대거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이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해외 유보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로서도 국내 차입을 줄일 수가 있어서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한층 쉬워질 수가 있으며 또 대규모 배당 유입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 압박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법인세지만은 윤 정권의 노동 정책 역시도 리쇼어링에 한몫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개혁과 리쇼어링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노동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단체에게 지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들도 이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해외 주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리쇼어링 경쟁을 펼쳤지만은 정작 해외로 나갔었던 우리 기업 10곳 중에서 9곳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과도한 노동 규제가 1순위로 지목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세금 정책이라든가 환경 규제, 수도권 및 입지 규제 등으로 완전히 규제로 떡칠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규제 사슬 때문에 리쇼어링은 커녕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란봉투법까지도 밀어붙이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조의 입맛에 맞추겠다라고 정권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당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연장이 되는가 안되는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끝났고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 뒤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고 기업에서 가장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역시도 현 정권에서는 통과시킨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세금 정책이라든가 노동개혁 정책 등이 모두 다 맞물려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원래 윤 정부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3% 인하하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인해서 1%밖에 인하하지 못했는데 1% 인하 효과로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과연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해서 3% 인하를 주었다면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 위조로 리쇼어링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11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었는데 슬슬 그 효과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을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겹게 확인을 했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에 마중물이 되어 침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